멸망시켜주세요 비참마왕님 멸망시켜주세요 비참마왕님 멸망 준비됐어요 비참마왕님 제 1화 내 이름은 비참 이세계마왕이다 드디어 저희가 수백년을 기다려온 그 작전이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드디어 준비가 된건가 맞습니다 딸기농장 멸망작전 시작이라 아 그 멸망작전 저기 저기 마왕님 저 가을이어서 그런지 저기 저 딸기가 없는데요 내년에는 꼭 멸망시켜주마 이 세계에는 하우스 농장이 없다 어디 계세요 비참마왕님 제 2화 내 이름은 비참 이세계마왕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길을 또 잃었다 어떡하지 도성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 이렇게 계속해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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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마왕님 마지막 화 내 이름은 카블린 좌악 마왕님을 보좌하는 콕코블린이다 지금 이 세계에 유행하는 콜라로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다 꽝 마왕님 죽어버리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어떡하라고 저 전염병 따위 얼마씩 더 돌 테니까 빨리 돌아오란 말이야 이후 하루종일 간병 받았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 웃기네 너무 웃기네 좋다 되게 잘 나왔다 편집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본 채널에 거시기 하려고 하긴 했는데 너무 잘 만드셨네요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? 후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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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